현재 8시 20분 얼굴에 얼태기가 와서 머리를 붙이러 갑니다 안녕! 단팔 안녕! 어제 급하게 붙이머리를 하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두세 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별로 느낌이 잘 안 나요 근데 단 잘 때 비기에 딱 눈부는 순간 여기에 느껴져 이게 그리고 약간 머리 감을 때 불편하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딱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제가 잘 이렇게 샴푸질을 해줘야 돼요 그거 불편한 거 빼고는 괜찮네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세져도 두세 번씩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리터치 받으러 가는 걸 추천해 드릴 거예요 짧았다가 길어지니까 불편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뻐질라면 감수해야죠 근데 이뻐질라면 감수해야죠 근데 이뻐질라면 감수해야죠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